직업이 있는 듯 하면서도 직업이 없다 하셔 네 뭔가 하는 듯 하는데도 어 내가 학문으로 가지도 못했고 직장으로 남의 밑에 있을 사주도 못 되고 어떻게 보면 한량하니 한량해 백수 아닌 백수로 조금 이러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셔 근데 자존심도 무척이나 센 자손이다 본인이 어 그런 자손이 요즘 생각없이 살아를 간대 생각이 없다고 어 그리고 자 우리 자손 같은 경우가 우리같이 남자도 기생의 팔자가 있거든 근데 본인한테는 여자가 너무 많이 보여 어 그리고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자를 무척이나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여자가 떨어지면 또 여자가 없고 여자가 떨어지면 또 여자가 없고 그 팔자야 어 여자친구 많죠 예 그래 많아 근데 한 사람한테 안주를 못 해요 한 여자한테 만족을 못한다 이거야 네 계속 지나다니면서 다른 여자들도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오버를 해서 얘기하면 오늘 이 여자 만나면 내일 저 저 딴 여자 능력 차다 응 내일 다른 여자만 내면 모레엔 또 다른 여자 찾아다니는 거야 어 이게 제가 성적 욕구가 많아서 그런 건지 단순히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찾으러 다니는 것도 있고 그냥 치마만 입은 여자만 있으면 그냥 그냥 치마만 두르면 다 해 해 해갖고 내거다 싶어서 이렇게 술 한잔 받고 꼬셔 갖고 이제 만약 이래 그렇죠 그치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잡고 안 잡고 그냥 이 얼굴 안 따져요 네 얼굴 안 따져 미안한데 먹성이 좋아 예전에는 많이 따졌는데 순간부턴가 그냥 여자면 뭐 그냥 아 이 정도면 뭐 괜찮겠다 싶으면. 성욕이 아니라 병이라고 생각 안 들어. 저도 한번 그게 이게 병인가 생각하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죠. 근데 절제 이게 이게 안 되죠 절제가. 이게 단순히 그냥 남자로서 건강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 주변 아는 형이나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변태 같기도 하고. 근데 본인이 돈을 쓰면서 여자를 만나지는 않아. 이게 뭐라고 해 있어요 원 라인이라고 해야 돼 매일매일 이렇게 갈리는 거를. 어 누가 보면 되게 부러워할 거야 장가 못 가고 여자 없는 뭐 애인도 없는 사람 보며 여자복 처복 없고 애인복 없는 사람들 치며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으면 이러다 본인 병들어. 병든다는 건 뭔지 모르겠어 기운에서 병이 빠지고 또 하나 관제가 들어와. 어 자. 미안하지만 골라서 만나든 골라서 하든 본인이 해 어 근데 고르지 않아. 자 미안한데 할머니가 만나자 그래도 우리 오빠 분이 만날 것 같아. 심각하게 얘기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진짜야.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아니 제가. 약간 살짝 공감하는 게. 왜냐면 이러다 보면요 본인이 자 내가 유흥업소에 다 몸을 담고 있지는 않아도 본인 기생의 팔자라서 뭘 어떻게 모임이 됐든 뭐가 됐든 몸으로 뵙고 살아가서 운동으로 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뭐 어떤 트레이너 같은 거예요. 트레이너는 일천에 한 번. 그래서 자 이런 걸로 왜냐면 직업 나오면 또 그러니까. 관제 들어왔어요. 관제 없어요. 관제가 정확히. 고소 고발. 시비 송사. 관제가 들어와야 했던 건 좀 여자를 가리면서 만나고 가리면서 자. 내가 그러다 보면 잘못하게 되면 본인이 유부년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보면 불륜이나 뭘 말할 수 없대요. 어쨌든. 그래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끼리 해도 또. 근데 중요한 건요 내 친구 여자도 내 여자로 보여? 대개 왱호원 봤을 때는 되게 부담스럽게 호감은 간절은 있는데 그 이상은 어떻게 해. 그럼 그 내 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지면 본인 그 여자친구 만날 수 있지. 뭐 상황만 만들어진다면 뭐. 만난 적은 없고요. 만난 적은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이 만난 연상들은 좀. 만나봤는데 친구의 여자친구까지는 안 만났어. 관제가 들어오는 건 그런 시비 송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본인 본인이 미쳤다기보다는 이거 병이야. 병이에요. 성욕이 너무 강해서 그 정도로 성욕이 갈 것 같으면 솔직히 좀 따지거든. 응 근데 미안한데 가리질 않아. 그럼 대답을 하면 어떡할까 가리질 않는다고 내가 볼 땐 그러다 보니까. 실령님이 미안한데. 아이 뭐 기분 나빠하지 마요. 들어서 점을 못 보겠대. 응. 뭔 점을 보니 우리 오빠라는 사람도 멈추고 싶죠. 근데 멈춰보려고 애썼는데 안 멈추지. 이 운영도 만난 적 있죠. 네. 진영이 형이야? 아니요. 뭐 진영이 형은. 아니야. 왜냐면 유부녀요 조심하셔야 될 게요. 그 여자를 만나서야 잘못됐지만 본인 관제가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조금은. 그렇죠.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내 마음 내 본인이 무슨 나라를 구해는 무슨 삼천궁녀를 품어야 되는 거야. 제 꿈은 삼천궁녀야 아니면 제 꿈은 자리 잡고 애 아빠로 잘 살아가고 싶으면 한 가정을 갖고 싶고 한 여자한테 멈추고 싶은 거야. 삼천궁녀야. 삼천궁녀에 거느려 왕이 한 분 부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천명은 되겠네요 제가 만난 여자 중에 가리지 않고 천명은 되겠네. 이 나이면. Michael Heerров old manслед symposium 하는 aha 정말 중학생 때부터. 몇 학년? Michael Heerrington 중학생 때부터. 아니지. 어떻게 보면 유치원때부터 그런 끼가 보였다고 해야되나. 근거 끼가 보인 거죠? 유치원때부터 성취한 게 아니잖아요. arington oncee 좋아서 Pocket 야간 비디오를 그냥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같은 친구 여자 두 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걸 본 걸 제가 따라해버렸어요. 어린 시절 유치원 때? 근데 따라했는데 걔들은 그게 또 가만히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한테 안 걸렸어요? 이거 갖고 한 번도 사건 사고가 안 됐어요? 망신 수도 없었고? 있었을 텐데 망신 수. 그 뒤로 뭐 이사를 제가 가긴 갔는데. 그니까 망신 수 가. 그면 전구팔도야?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터닝이야? 여자만 날라고? 고등학생 때 그렇게 했지. 그니까 서울대전 대구 부산 찍고 터닝이야? 난 삼천국녀를 거느리는 왕이 되고 싶은 거야? 네. 오빠! 삼천국녀에 거즈리는 왕은 못 되고 갔고요. 아니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10년. 10년? 10년도 한 걸 향후 5년 안에 삼천국녀 찍겼네. 찍을 수 있겠다. 축하해. 이러면 본인 기운 뺏기고 병들고요. 나중에 이게 관제가 되고 사고가 돼서 어떤 내가 한 인간한테 여자한테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착이 안 돼요. 가슴속은 본인은 많이는 아니라 근데 겉으로는 정착하고 싶은 운이 있거든. 징구없지? 근데 나도 모르게 밤만 되면 드라큘라처럼 이러고 돌아다니지. 네. 그쵸? 네. 여자들만 헐 있는 것도 나도 모르고 헐 이러고 다니지. 밖에 나와서 그냥 쳐다보고 있죠. 응. 빙의가 아니라 정식적인 문제야 이건. 그리고 이 집 안으로 조금 일찍 가진 청춘에 그 한량 같은 신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귀문살이 열리면서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의 이 추억이 이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내 각인이 돼버린 거야 머릿속에서. 근데 잘못하게 되면 망신수에 관제가 들어와 앞으로 1년 후에. 어? 그러니까 가려서 만나요. 누구를 만나든 안 만든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가려서 만나셨으면 좋겠고. 직업도 번변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어? 근데 본인도 꿈이 있었어. 그치? 네. 근데 그 꿈이 자꾸 표현이 안 되고 자꾸 이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걸 이루질 못하니까 내 헛헛한 마음에 채우지 못하는 기운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외로운 병에 이거로라도 내가 풀고 있어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죠? 네. 그치? 그래서 그게 외로움증으로 오다 보니 내가 누구한테 정착하는 것도 겁이 나고. 내가 뭐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겁이 나고 지금 공부를 안 해도 공부가 되질 않고. 네. 어? 자 다시 본인이 어떻게 봐서 내가 서울 가서 본인도 우리 같은 사주팔째로 해서 자 대학로로 가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사진사가 되든 뭐가 되든 예술 쪽으론 가셔야 될 것 같다. 어? 풍경을 찍든 뭐를 하든. 그리고 내가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 갈증 갈망 그리고 그리움.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내가 인생이 이렇게 사면 앞으로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멈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은 여자가 안 붙는 부적을 좀 쓰든가 여자가 안 붙는 구스라든가 좀 후닥거리를 좀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 그리고 그게 밥상 신문지나 그 보는요 밥상이나 이런 걸 덮는 거거든. 응? 근데 우리 동자가 주신 말씀이 여자를 이렇게 그냥 얼굴도 가리고 내가 썩어라 스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도 본인이 나도 모르게 내가 개가 돼버렸대. 응? 이건 사람으로서 본인이 마음을 잡아줬으면 좋겠어. 그냥 낫도 없고 빚도 없어. 네. 낫도 없고 빚도 없어. 그냥 어느 여자한테도 꽂혔으면 좋겠지. 네. 그만 만나 이제. 그만 만나고 이대로만 있다 보면 본인이 진짜 망해. 궁금해서 들어온 거 아니야. 본인도 멈추고 싶은데 못 멈추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삼촌은 다 찍고 싶어. 삼촌 공룡과 칠함. 그냥 뭐 희망사항이긴 하죠. 이거 꿈이야. 그냥 장난스럽게 말한 꿈이긴 한데 이게 너무 여자에 대한 그게 갈망이 높다고 해야 되나. 한 여자만 만나. 한 여자만 만나. 실직이나 지겹고. 어. 맨날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이렇게 방송 얘기할 수 없어. 그냥 찌개도 하나만 먹어요. 그동안은 내가 너무 이것저것 많이 먹었어. 그냥 그만 먹어요. 찌개도 하나만 먹어. 그래야 내가 살아요. 알겠죠. 자 박수무당 될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조금 심리적인 적으로 좀 나는 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조금 처방 그리고 예방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의 직성 그리고 들어오는 어떤 기운 그리고 한량 같은 그 도화살 그리고 여자들이 붙는 그 가두리를 쳐서 본인이 심리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가셨으면 좋겠어. 살고 싶잖아. 그리고 쟤들이 이제 손가락질 안 밟고 싶잖아.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찍을 때도 없어. 이젠 팔도 명산 찍을 데가 없다니까. 어디 가서 산책 갈 거야. 해외 가야 되겠네. 어. 제주도 가서 살라고. 이제 제주도 가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삼촌 금요일 찍고 오려고. 내 출석부가 아니에요. 여자들은. 오늘 이 여자 저 여자 출석부 하지 마요. 어. 뭐 이 시간별로 그것도 아니고 출석부가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움직여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몇 번이나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이게. 눈만 탁 돌리면 또 저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반사적으로. 동염에 그러면 거기를. 그래. 내 손으로 잡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냥 문고리를 잡아 그럼. 내 집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는데 문고리를 잡아 어찌냐. 그러다 이 인생들 여자 인생들 다 이렇게 만들지 말고. 누가 임신했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리고 누가 진짜 내 짝인지도 모를 거 아니야 이러다가 미안한데 거기 썩어 문드러지겠다 진짜로 그러다가. 그 주변 사람이 늘 보면 피곤해 보인다고 하는데. 지금 다크가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것도 기력이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다 써먹는 건 본인 기력이지만 엔간히 써먹어요. 진짜 내 짝을 만났을 때 지켜줄 수 있는 거 이것도 병이라고 어떻게 보면 가여운 팔자인 거야. 혼내고 뭐라 할 게 아니라 본인 가여운 팔자다. 어 잡고 싶죠 그러니 신랑 임전해도 많이 빌고 어 그리고 내가 진짜 목걸이라도 내 거기서 해도 잡아. 그리고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안 돼 하다못해 못하겠으면 죽이려면 이래도 왜요. 아니면 신랑님 자꾸 하다못해 조상님이라도 찾아서라도. 이제 그만 뿌리고 다녀 어 이게 씨야야 씨야지 뿌리고 다니지 이게 무슨 물총이니. 저도 이게 병인지 병이에요 마음의 병 각인이 됐습니다. 빙의가 된 건 아닙니다 무슨 조상이 들어왔고 내가 환자병에 걸린 그건 아니야. 헛헛한 마음의 외로운 병에 네가 떠돌고 개 이게 객지를 떠돌다 보니 내가 이래도 된다 싶어서 나도 모르게 정착을 못하는 이 운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나니까 내가 이웃 알고 싶지도 않고 얘랑 같이 안 살아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 예. 자중해. 한 달 동안만 여자 만나지 마라 건강이 회복될 거다. 아시겠죠 약속해. 약속해요. 오늘부터 내가 죽겠으면 문고리 자꾸 꽉 갖고 참아 그냥. 알겠냐고 아니면 성욕 떨어지는 약이라도 먹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한 게 건강하다는 건지 병인 건지 병이에요. 자 병입니다 정신병 건강병 아니 몸 병 들어옵니다. 그럼 모든 여자 지금 다 끊어버려. 좀 끊어봐 삼 일이라도 작심 사람이 마음먹으면 작심 삼 일이라도 가잖아 어떻게 작심 세 시간밖에 안 가니. 아. 알겠죠. 진짜로. 문고리 잡아 진짜 그거 참아. 아님 밖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문고리 걸어 잠그라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참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 좀 직성에서 바람 거두고 심리 상담 받으세요. 이거는 조금 마음적으로 정식적으로 내 각인이 된 거야 나라는 존재성을 한번 나와 쓰셨으면 좋겠어. 제가 또 여자한테 또 우리 그만 만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 그래 씹잖아 차단하고. 그래 좋아한다는 표현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표현도 못하고. 괜히 불쌍한 거야. 심리를 받아 본인도 부모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하시겠죠. 알겠어요 더 이상 궁금한 거 없죠. 멈출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 온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병이 제가 정상. 병이야 정상 아니야 정상 아니고 병이야. 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치료받으시고 심리 상담 한번 받으시고 나의 자아가 진짜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그 뭐라 되지 이 자를 갖고 있는지 이걸 조금은 심리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이에요. 그릇 하나 그릇äch